우리가 간 슈퍼는 프레스피 이건 그냥 일반 슈퍼마켓이예요? 아 이거 뭐야? 너무 귀여워요 난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전혀 감이 안 와 저 과일이 30센트라고? 하나에 30센트겠지? 하나에 30센트겠지? 아무튼 진짜 싸다 너무 좋아요 5200 5200 여기서 쪼리 사면 될 것 같아 귀엽다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쪼리 이런거 너무 귀엽지 않아? 한국 쪼리? 기념품으로 다음에 하나 사야겠다 129.9 그러면 한.. 10불? 10불? 비싸네?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워 허니버터 아몬드 대박 27? 와우 야 오징어 스낵도 있어 와우 꿀꺼백이 와우 쏘맥도 있어 대박 코카콜라 6 육 소금 24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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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었어 이거 다른 맛도 있네 이거는 맛없나? 이거 무슨 맛일까? 크랜베리인가?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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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치, 설탕, 고구르트, 고구르트, 168, 주스, 43. 오, 잡채소스, 와 대박, 굴고기 소스, 대추김치도 있어. Look at the water man, wow. Dragon Red, this is super expensive in Korea. What is it? 김땅. 그러면 26이니까, 20이 1,600원이었으니까. 그냥 공을 하나 빼면 되겠다. 20이 1,600원이었으니까, 26은 한 2,000원 좀 안 하겠다, 그치? 그러면 돈을, 0을 하나 뺀다이. 아이 귀여워. 그러면 얘는 한 1,000원 정도 하겠다. Red Bull. 이런 야쿠르트는 1,000원 정도. We are checking out Cocoa supermarket in Ubud. What is this? What is this? Ah, 이거 뭐 향 피우는 건가 봐. That's right?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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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cute. So cute. What is this? What is this? It's creepy. 벌리 사랑해요 벌리에 반가워요 벌리에 반가워요 벌리에 반가워요 벌리에 반가워요 아 이런거 엄청 많이 파네 소금 49,000원 비누 49,000원 아 이런것도 선물로 많이 사가나봐 아 이런것도 선물로 많이 사가나봐 이게 네가 향 좋다는 이름이야 프랑지 반 이거가 여기 아 이거 세트야 하나 얼마입니까 99,000원 이거 너무 귀여워요 뭐예요? 에센셜 오일 38,000원 에센셜 오일 69,000원 모든게 너무 귀여워요 뭐예요? 이거 캔들 93,000원 벌리에 반가워요 66 여기 선물 사갈게 되게 많네 여기 초콜릿이 유명해 140,000원 베스, 베스솔트인가 이런거는 이 꽃이 발리의 꽃인가보다 그치 다 붙어있네 이 꽃이 너무 귀여워 근데 이건 고양이 아니야 너구리 아니야? 루왁 커피 이게 고양이네 400 이거 400 얼마지? 얼마지? 와우 비싸다 근데 봐 너무 무서워 이런건 좀 싼데 와인드, 루왁 아 이거는 브라인드가 안되고 이런게 예쁘다 코피 발리 브라이바이 이런건 조그만해서 이런거 살까? 이런거? 이런거 조그만거 발리 선 라이즈 이것도 커피인가요? 로아 커피 얘네가 싼 똥을 똥으로 커피를 만든다는건가? 무슨말이지? 이건 좀 비싸게 생겼는데 비싸네 526 이거는 싸게 생겼으니까 옷이 뭐 싸게 딱 생겼다 얘는 콜레티라고 적혀있잖아 스물앤 초콜레티라고 적혀있잖아 스물앤 초콜레티라고 적혀있잖아 이건 두리안 초콜렛? 두리안 초콜렛? 아아 근데 이 두리안 초콜렛은 좀 궁금하긴 하다 망고스틴도 있어 이거 사볼까? 망고스틴이 달다 그랬지 이거 우리 아빠 줘야겠다 망고스틴 이게 뭐예요? 이거 날삐누 같다 이런거 너무 작아 얘는 주방용 거 너무 귀여워 이런거는 여기서 밖에 못사잖아 이기다 대기 뭐? 대기 여기 있는 치키티 아 아니요 클라스틱을 원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햄지 좋아 지키야 바리소금을 구입해 바리소금을 구입해 바리소금을 구입해 바리소금을 구입해 이 안에 소금이 들었다고? 아 진짜? 사만 완전 계속 보인다 좀봐 파이스 아 이게 뭐 돌하루방 같은 그런건가? 이건 두리안 아 살락도돌 신라면 비빔면도 있어 비빔면 원사건 신라면 원사벨 짜파게티야. 불닭볶음면도 있다. 대박. 이거 되게 맛있어. 김말이 과자. 맛있어 이거. 빅롤. 씨윗. 6,000원. 딱 맛있지요 저거. 페스티브에 또 왔습니다. 커피를 선물로. 커피. 어떤 걸 받을까? 이거 비싼 거 같아. 46 이렇게 줬나? 62. 36. 근데 이러면 26,500원. 2650원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2만원이야? 엄청 비싸네. 너무 비싼데? 22,500원이면. 근데 그나마 이게 제일 싼 거다. 여기서. 2,900원 이런 거. I'm gonna get the robust powder. robust. 아 그럼 이게 2650원이란 말이었네. 아. 괜히 오해했어. 오 이거 귀엽나? 커피 발리. 오케이 I picked this one. 알루미늄. 그래 발리 물가가 이렇게 커피가 갑자기 비쌀 리가 없어. 발리 과자. 돌자발. 돌자발. 나시고랭이 라면도 있어? 이거 보면 국물 없는 거야? 국물 있네? 전부도 있어. 미고랭이다 이거. 200원이야 이거? 대박이다. 이것도 살까? 미고랭? 어 이거 작은 사이즈다. 이거는 미고랭 렌당 이것도 사봐야지. 근데 나 깡구, 그때 짱구 뭐 적힌 그거 사고 싶은데 이거는 없는데? 아 이건가? 응. 노란 거 이건가? 짱구. 깡구. 발리. 내 사이즈겠지? 네. 완벽해. 이게 내 사이즈야. 8원. 12원. 10원. 3,000원. 파티. 아보카도. 예. 제가 귀여운 발리 백. 베스피. 슈퍼마켓. 19,00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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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레몬 비어. 이거 먹어보자. 콘 또떼야 칩스. 해피토스. 여긴 진짜 로컬 브랜드만 있구나. I like it, I love it. 우와 소주도 있어. 대박 소주? 오늘 오빠가 마실 거야. 쏘 로컬 슈퍼. 너무 좋다.